여러분, 저 혼자 같이 해주세요. 여러분, 저 같이 같이 해주세요. 아, 합이 조금 안 맞네. 여기. 여기. 언니 빨리 섹시한 표정 해 줘. 섹시한 표정 해 줘, 빨리. 너네들이 원하는 꿈의 주인점이야. 이게 바로, 얘들아. 보고 배워. 주인점. 배에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초코? 오, 그러네. 감사합니다. 왜 클로서? 땡큐 오 글씨 너무 예쁘고 되게 어깨에 걸리는... 들켜버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미스코리아 나오셨나요? 뭐 나오셨나요? 저는 앞으로 웰컴 드링크같이 모든 어... 게스트를 맞이해주는 웰컴 주인장이 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안녕하십니까 둘이 둘이 안 맞췄지 뭐 맞춰야 돼? 그것은 무엇이냐 뭐... 신문물이옵니다 모르십니까? 달짝지근한 발차기입니다 음... 찾고 있어 오늘 나의 포인트는 바로 마이크가 헉 아하하하하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할 것만 엄마가 사단냈네 사단났어 오늘 내 의상 포인트는 바로 이... 궁금하기도 않은 풀린 저골이구나 혹시 당신은 바로 이... 하늘하늘한 저골이라네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더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옆에 채영 언니도 찍어주세요 하하 나는 CM송을 부르면서 즉석 CF를 찍으며 새우깡을 먹을 수 있다 저요! 준비 시작 러비즈넛뿐 차 너무 멋지신데요? 지니니 블리! 한번 부러봐 고마워! 감독님 괜찮으신가요 귀? 고마워 itzvast.com 입에 과자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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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르오 좋았다 너와 나, I'm so curious 끝없는 내 속에 I don't want me, I'm you 가까이 갈래, I want you 눈을 보피하게 말도 마소저하지 말고 니 두 팔로 날 안아줘 어쩌면 너와 나, 마주한 이 순간 와 하영이는 좋겠다 진짜 그치 하영아! 우리 하영이, 너 반말하기 근데 진짜 매년 이렇게 우리 하영이는 말이야 너 왜 자꾸 반말이야? 너가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지원이 앙탈부리기 그리고 지원이 반말하기 야 불러봐 야 불러봐 그리고 왜 소리 듣지? 왜 나를 듣고 간 거니? 댓글에 지원이는 그냥 반말한 거입니다 괜찮아 지원이 저랑 같은 방이어서 오늘 잘 때 때리... 아 떨려 프리미엄부터 두 배, 세 배, 네 배 예 하마 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이유는 뻔하지, 제로운 너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 내 목에다 채워진 light chain 원투, 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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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리 내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 대금했던 정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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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계속 신겨줬잖아 하연아 어땠어? 맞어? 위로 더 위로 그렇지? 끝이에요?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뭔가 마음에 안 돼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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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당해 댓글에 여친 대화하는 거야 지금 나야 야! 누구냐? 무섭다 너 누구야? 야 너 뭐야? 어? 야! 야 안 보인다 이런 거 던지지 마 이거 누구야? 나야 나야! 하영이야 하영 지연 반말이야 박지연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자 언니 여기 앉아 가만히 지연아 지연이 움직이지 마 알았어 언니 또 이상한 거 하면서 돌아다니지 마 안 돼? 알았지 이 놈이 많으니까요 이게 누구야? 야 지원 언니일 수도 있어 목소리 내봐 야 누구야? 지원 언니지 지원 언니지 너 나 아까 나 잡지 않았어? 맞아요 나 잡은 사람 누군이 왔어? 나교 언니 언니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지원이라고 해요 라면 라면 한 그릇 뚝딱 하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야 여러분 화이팅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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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영어라고 오늘 사랑 지니가 귀엽네 약속이더라 말 안 하면 안 돼 이서연 저도 저는 아무 죄가 없는 나는 선량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보바비 화이팅 영어 보바비 화이팅 영어 하하 내가 봐 무섭단 말이에요 같이 가주세요 같이 오네 널 이 Надо We'll keep you at night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낱말로 안 꺼져가는 all night 아니라고 할수록 Say this way, boo, baby Stay with me, say, stay with me Say this way, boo, baby 하늘 위로 firework 우리의 손은 부셔 저렇게 청청, 저 다리 어느 따라 예뻐서 Say this way 왜 왜 왜 왜 왜 한순간뿐이잖아 땀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부끄러웠으니까 부끄러워? 우리가 부끄러워? 정신 차려 뭔가? 약간 여친여친이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왜 저래 정도 왜 저래? 맞네 어 이거 이거 내가 쫄아악 이러면 약간 어빙한 콘셉트 어때? 아니 왜 벌써 없었잖아 낱가리 콘셉트 카메라랑 낱가리 콘셉트 약간 세로몬이 없으니까 세로몬이 콘셉트 세로몬이 없으니까 세로몬이 콘셉트 세로몬이 언제 저래? 혹시 누구예요? 누구세요? 동무이 우리 왜 저런 아니 카메라랑 절대 눈 맞추냐 세로몬이 없어도 아니 그 카메라랑 눈 피하기 어때요? 깜짝이? 알겠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왜 저런 사람이 아 이거 좀 길길 안 잊지? 그 시련을 수업료 이런 데서 전기 자랑하는 부끄러운데 할 걸 다하는 거 같아요 어 있지 있지 아우 원장님 야 숨차는 것 같은데? 어우 숨차 아 근데 아 잘奏 걱정 말라고 절대로 빠질 리가 없다고 자신감이던 나도 여쟔 안아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절대로 빠질 리가 없다고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그는 날 같고 날 같고 날 같고 너는 네가 좋아서 계속 빠져만 갔어 나 먼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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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을 눌러 지금 딱 티티티티티 따리 탐 러빰, 마 러빰 너를 빌어 삼부로밖에 안는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? 응! 시이 작! 심판 맞아? 심판! 잠깐만.... 아주 즐거운 비밀 공간이 돼 So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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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waiting for ya So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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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waiting for ya And I'm waiting for you But now we're going to see how the best of you I'm not happy Okay, cool Hi, cute It's cute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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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섹시도 보고 싶지 않아? 어 보고 싶어 아 준비했구나 아니 준비 안 했어 착해라 의외의 반응이네 보고 싶어 죽겠어 보고 싶어 어떤 걸 준비했을까? 준비 안 했어 말릴 줄 알았어 준비 안 했어 섹시하게 아 잠깐만 너무 섹시해서 섹시라고 적어야 될 거 같지 않아? 아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섹시한데? 아니야 큐트가 조금 더 내 마음에 들었어 그래? 큐트 하고 싶대 큐트 시켜주자 딱 난다 아주 조금 기호감이다 근데 큐트 아마 큐트 네네 뭐든 적을게요 일단 네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화사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못 봐주겠죠? 근데 이렇게 하면 어 너무 예쁘긴 해 됐어 어.. 와..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알았어 어떡해 är 오늘 제 머리 스타일 어떤 것 같아요? 최준님 앞머리 했어요 우석이 형 우석이 형 나 해도 돼? 해도 돼 지선아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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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상하게 저기 누구야 보고싶었다고 지금 시작된거죠? 네 지금 시작된거에요 알겠어요? 노지선쌤? 그 저 미션쌤 노지선쌤 아 진짜? 생숙해합니다 하늘하늘 노지선 사랑해 Happy birthday 감사합니다 하늘하늘 하늘하늘 널 향한 내 마음이 이 정도야 알겠니? 오케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이 정도라 오케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비밀하우스 쪼크씨가 그러면 라면이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언니 약간 박사서씨 같다 안녕하십니까 뜨거워 보여 용암이에요 이 좋은 향기 맛있어지는 주문 강강강 어? 그게 뭐야? 언니 그게 뭐야? 강강강 아 그 미미 미미 이거 아니야? 그게 뭐야? 계속 모든 답장을 다 식사하셨어요? 네 저는 식사 중이에요 하하하하 이런 답장을 계속해요 지선씨는 식사하셨나요? 하하하하 저는 자러 갈려고요 음 하하하하 좀 많이 했어요 초반에 과연 없을 것 같아 저는 꽃받침? 지선이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라고 초반에 나도 봤어 사랑해 사랑해 진짜 반복 맞췄네 사랑해 사랑해 했어?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아까 응 미안 간 간 간 지선아 지선아 음배 등등 아 100 제발 오오오오오오오 πολύ올래오 하고 원래 원래 초반부터 약간 흐름 잡은 모두가 지금 저희 우리 팀을 이기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 빨간색 유니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커플 유니폼 할 수 있어? 너무 위협적인 말을 했어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가자 가자 해요 넣고 끝나지 않을까 감히 제가 예상해보시나요? 예상해보겠습니다 크림 아니 왜 자꾸 진짜anos정어주세요 하"? 하윤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야죠 ggh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흐름이 흐름이 너무 Cow 네 그렇지 그렇지. 뭐야 이거? 엄마 엄마! 퍽! 아! 잠깐만 언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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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지겠다 와... 에베이터! 땡큐!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나는 아쉬운 게 없었다 이거지 너무 행복했다 펌프나 모먼트 베스트... 제일 베스트 스포인 아 모에 모에 큐인하고 있네 진짜 잘한다 왜 저럴까요 정말 저날 지원이가 529날에부터 갱갱갱까지 다 했는데 최신 밈을 다 밈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 멤버들도 밈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배우고 있어요 에? 에?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게 아니라요? 우리 다 너한테 배우는데? 맞아요 각자 감동 워너뜨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가을밤에 펌프나 미스 라인을 하면서 난 형 미안 나 있다 나 있다 나 지원이가 멸치랑 키스 신지 아... 진짜 오랜만이다 감동적이었어 그거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명장면이지 키스 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킹받는다 언니 언니 첫 키스 신 언니 연기 데뷔작이잖아 아 진짜 왜 그래? 왜? 왜? 뭐라고 그랬어? 배드 신 아 미쳐! 아 미쳐! 왜? 아 이거나 먹어 왜야? 아 진짜 네 그리고 또 인간사랄? 그거 아니고 그만해 그만 디리뉴스 먹어 어... 왜고... 왜고!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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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안았어 혼자라고 느낄 땐 너 내 옆에서 있는 디지 capital 디리블리 디리블리 음중간에 날아올라 해보고 싶은 게 너무... 거기 있어줄래 소중한 나들 함께 해줄래 진짜 상 받는 느낌 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지훈엄마 아쉬워 아이고 지훈엄마 축하해요 아유 우리 감상에 이틀 거 같네 아리 아 아 땡큐 아리 같다 가성비 출연료상 위사람은 늘 매건과 함께 출연하여 이인의 목성을 다하지만 출연료는 1인목만 받아가므로 위상을 수여한 감사합니다 지훈엄마 제가 받을 줄 정말 몰랐어요 엄마 그만하고 앉아라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이 롤링페이퍼를 준비해 주셨다 먹으라고 와 진짜 많아 내 노래가 이렇게 쓰이다니 감격이 나 지금 크라잉 크라잉이야 부끄러우니가 몇 개만 읽어달래요 같이 보다 같이 작가님들이 아니 Fantastic 하나 repertoire 안녕하세요 내 안녕 우리 야시님들 전 막내 작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재밌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나오면서 일하게 되고 처음 만난 아티스트가 프로미스9이었어요 많이 떨렸었는데 장만도 쳐주시고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가을방까지 무사히 함께할 수 있었어요 저희 유리구드 데뷔 때부터 챙겨듣고 봤었대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보고 싶을 거야 또 나와서 만나요 저희 프로미스9도 물론 그렇고 저도 항상 이제 저희 녹화 횡방 끝나면 저는 항상 집에서 보는 애청자의 입장으로서 너무 사랑하는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끝나기니까 너무너무 아쉽네요 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각자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고 또 플로우보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비밀 친구들도 안녕 고마워 또 정말 끝이 아니니까 네 내 손잡아 언젠가 건네줄 내 러블렉터 내가 될 거야 우리의 보충한 마음을 내 보기에는 알아보고 싶어 나랑 살로 약속해